지난 14일 온라인 커뮤니티의 배민 리뷰에 진심인 손님 덜덜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어요. 글에는 배달 리뷰 여러 장이 업로드돼 있었는데 리뷰를 작성한 손님의 닉네임은 리뷰 사진의 진심인 편이었어요. 리뷰 사진 한 장 한 장에는 마치 스튜디오에서 촬영한 듯한 고퀄리티의 사진이 청구돼 있었어요. 사장들은 고객이 올린 사진에 우아 고객님 사진 보급업 놀랐어요. 감탄만 나옵니다 정말. 오늘도 오셨군요. 감사합니다. 리뷰 사진 뭔가요? 깜짝 놀랐어요. 역시 전문가 등의 반응을 보였어요. 글쓴이 A씨에 따르면 고객의 직업은 사진작가예요. 고객은 리뷰에서 사진은 막 쓰셔도 됩니다는 말과 함께 리뷰 5점을 남겼어요. 해당 리뷰를 본 누리꾼들은 모두 찬사를 보냈어요.